안녕하세요. 강서구 마을공동체 협력직이 하승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진행하는 주민모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한 해 어려운 일상이었지만 마을공동체 활동을 함께 나누며 참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하면서 많이들 들어보셨죠? 물론 익숙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반면에 낯설고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렇든 마을공동체라는 말이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마을공동체가 뭔지 공모사업의 의미가 취지가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에 순서대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설명드리는 게 이해가 가장 빠르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활동 사례를 통해 마을공동체 이해하기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을공동체의 중요성과 공모사업과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을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성장 방향입니다. 그럼 먼저 사례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 살펴볼까요? 제가 사진을 몇 장 가지고 왔는데요. 2021년 21개 자치구 중에서 강서구에서 가장 처음 시도한 마을공동체 마을케어 사업에 참여하신 세 팀의 사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입니다.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돌봄 활동을 진행한 모의교육 협동조합입니다. 돌봄 공백 기간에 맞춰서 방학 기간 동안 돌봄 활동을 진행하셨는데요. 아이들이 여름 내내 오전에는 야외 체험 활동을 통해 산과 그리고 공원을 누비고 오후에는 실내 활동을 하며 알차고 보람 있는 여름방학을 보냈다고 합니다. 저도 궁금해서 두 번 참여해 봤었는데요. 산에서 뛰어놀며 행복하게 웃는 아이들의 표정을 보며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죠. 아이들이 마을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사진은 마을 케어 사업 중에서 마을 나눔 활동을 진행한 옛고을 협동조합입니다. 돌봄 활동을 진행하는 모의교육 돌봄 교실에 점심 도시락을 제공해 주셨는데요.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직접 텃밭에서 키우신 재료들로 밥과 반찬을 만드셔서 배달까지 완료해 주셨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덕분에 아이들이 방학 내내 건강하고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진 속에 도시락 메뉴가 보이시나요? 우리 선생님들의 넉넉하고 푸짐한 인신 덕분에 돌봄 교실 선생님들께서도 더 힘내서 활동을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팀은 마찬가지로 나눔 활동을 진행한 가온길입니다. 이 모임은 아빠와 자녀들로 이루어진 모임인데요.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나눔 활동을 6년째 이어오고 있는 마을 공동체입니다. 정말 대단하시죠? 초등학교 아버지회로 만난 아빠들이 우리도 뭔가 마을에서 도움이 되는 일을 시작해보자 하여 의기투합하셨다는데요. 매월 2회씩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2021년에는 공모사업비 전액을 28가구 반찬 재료를 구입하시는데 사용하신 유일무이한 팀이셨습니다. 이처럼 코로나를 겪으며 사회적 취약계층 주민들의 증가가 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제는 마을에서 마을을 돌보는 상호 돌봄이 필요한 때라는 인식을 우리 모두가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마을 공동체가 뭔지 그리고 공모사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일반적으로 마을이라고 하면 시골에서는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 도시에서는 걸어서 10에서 15분 정도 거리의 생활 단위, 그리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관계망이라고 합니다. 공동체는 행동이나 생활, 목적 따위를 같이 하는 집단이라고 하는 정의되어 있는데요. 마을 공동체는 바로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하지만 앞서 소개한 세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뭔가를 도모하죠. 이처럼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모이는 모임이 바로 마을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나 욕구를 우리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들이 바로 마을 공동체라는 거죠. 그럼 마을 공동체 왜 필요할까요? 사회 양극화, 코로나 시대,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생존의 위협 속에서 과연 나만 안전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제일 공감되시나요? 일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가장 크게 든 생각은 나도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괜찮아지겠지, 내가 조심하면 안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전염병이 퍼지는 속도를 막을 수도 피해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또한 기후 환경 변화의 위협으로부터 쓰레기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배달 음식 등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해 우리 주변에 넘쳐나는 쓰레기들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만 생각하며 살았던 모습을 반성하고 우리 이웃과 후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돌이켜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웃을 생각하며 조심하고 절제해야 함을 배우는 시간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다양한 계층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왜 필요할까요? 결코 나 혼자서는 행복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 나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줄 동료가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요? 하지만 막상 손을 내밀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주춤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조금씩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마을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관계라는 것이 만난다고 해서 금방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며 이야기도 하는 꾸준한 만남이 쌓여서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모임이 유지될 수 있는 건 바로 모임의 목적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운동에 관심 있는 모임이라면 운동이라는 공통된 관심사가 있기에 모임을 유지할 수 있는 거겠죠. 공모사업도 비슷한 목적성을 띄고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모여 회의하고 또 이웃 간의 관계를 우리가 활동하면서 관계가 형성되고 이런 모임이 몇 년 지속되다 보면 깊이 있는 만남을 이룰 수 있는 친구가 만들어지겠죠. 이처럼 공모사업을 통해 이웃에게 마을로 사회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함께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마을 공동체입니다. 마을 공동체라는 것이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모이는 모임이라고 했죠. 이처럼 마을 공동체 사업도 관심사에 따라 유형별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함께 놀고 밥도 먹고 공부도 하면서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공동육아, 함께 건강한 먹거리를 찾아보는 마을 세녀, 우리 이웃 간의 소식을 서로 주고받는 마을 미디어, 함께 일자리를 마련해보는 사회적 경제, 함께 즐기는 마을 축제,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지구를 지키자는 환경 모임 등 다양한 마을 공동체 활동들이 우리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씨앗기, 새싹기, 성장기 사업인데요. 제일 먼저 씨앗기 사업은 각 동별로 진행되는 주민모임 형성 사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이웃 만들기 사업이라고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모임을 만드는 게 주 목적인 사업입니다. 다음 새싹기 사업이 바로 통합 공모 사업인데요. 바로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지원하신 사업입니다. 올해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자는 방향으로 사업의 내용이 좀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성장기 사업입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로 동별로 의제를 발굴하여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의제를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강서구에서는 20개 전동에서 이 사업이 확대되어 실행되었습니다. 이처럼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은 여러분의 마을 공동체 활동의 원동력이 되도록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점점 커지는 사회 양극화, 환경을 위협하는 쓰레기, 불안한 노후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마을 공동체는 어떤 방향으로 성장해 가야 할까요? 3명의 주민이 모여 모임을 만들고 또 이웃 간의 좋은 관계망을 형성하여 내가 사는 곳이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까지의 우리 마을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사회를 돌아보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은 물론 다양한 계층의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는 일을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법과 정책뿐만이 아니라 주민의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앞으로의 마을 공동체의 성장 방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소소한 모임이 사회 전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작은 모임이 좀 더 많아지고 또 이들이 서로 연합하여 좋은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간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살기 좋은 마을과 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반영하며 내가 하는 활동들이 내 주변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주고 서로를 응원하는 지속한 마을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의 마을 활동에 저희도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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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